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이제 지금 방송하는 시간 기준으로 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생각지도 못했다기 보다는 나이가 벌써 90대까지 가졌으니 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이긴 하죠 그리고 이분이 원래 좀 심장 쪽에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고 내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 SNS를 찾아봤냐면요 박찬호씨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요 예상대로 라소다 전 감독과의 사진을 올리면서 좀 뭔가 문장을 남겼더라고요 엄청 슬프겠지 왜냐하면 라소다 전 감독은 박찬호씨에게는 미국 아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도 유학 간 사람들이 그 뭐냐 외국에서 생활할 때 뭐 홈스테이 뭐 이런거 할 때 그 뭐냐 양 그 그쪽 미국 부모를 따로 두듯이 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 베리본즈가 실제 아빠는 바비본즈고 이제 야구 쪽으로 많이 조언을 주는 일명 대부가 있어요 그 대부가 윌림에 있으거든 그러니까 박찬호씨에게는 대부가 이 라소다예요 그 정도의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메이저리그 야구를 좀 일찍부터 많이 봤던 사람들은 이 토미 라소다라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그 라소다 전 감독은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도 꽤 인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국대 감독도 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그 당시 활약했던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들은 라소다 얼굴을 한 번쯤은 봤을 거야 음 어쨌든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베이저리그에서 되게 좀 오랫동안 살아있던 전설들이 좀 유난히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확진 영향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이분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평소 지병이 있어서 사실 이분이 감독을 그만뒀던 이유도 이 지병 때문이었어요 같은 지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독을 중간에 그만둔 거야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성적 때문에 잘렸으면 솔직히 그 커리어 성적을 해놓고 어떻게 잘렸겠어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다저스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인물이었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분이죠 아 내가 왜 이거를 켰지 푸른 피가 흐르는 감독 토미라소다 네 보통 뭐 고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원래 뭐 그런 검은색 계통의 배경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다저스 관련 인물이었다 보니 그러니까 스포츠와 관련된 인물들은 약간 좀 그 약간 그 팀에 관련된 색깔로 ppt 배경을 좀 선택을 해봤어요 자 본명은 토마스 찰스 라소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등록 이름은 토미라소다구요 1927년 9월 22일 생이에요 그러니 이미 나이가 90대 초중반까지 갔었을 뿐이니까 우리 친할머니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출신인데요 이게 일단은 그 라소다 가문이 이탈리아게래요 조상들이 이탈리아에 있었고 사실 이제 그 미국 국적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디게 어디게 이게 다 갈려요 왜냐면 애초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다 그 조상들을 따지고 보면 다른 대륙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시아에서 이민간 그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행크콩거 행크콩거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 백차승 코치도 지금 두산베어스 코치에 있지만 백차승 코치도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 미국 국적을 땄으니까 그런 것처럼 행크콩거 코치도 한국계 미국인 그래서 어쨌든 이 라소다 감독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동부지역이잖아요 펜실베이니아주는 근데 이때 왜 동부지역 출신인데 다저스하고 인연이 있느냐 그때는 다저스가 뉴욕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다저스가 미국 뉴욕주 뉴욕시의 브루클린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다저스였죠 이제 1950년대 맞을거에요 1950년대 그 이제 서부지구가 개척될 때 다저스가 서부지구를 제일 먼저 개척한 팀 중에 하나죠 자이언츠가 그 다음에 왔으니까 어쨌든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진 팀이 다저스고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횟수가 제일 많아요 서부지구 우승 횟수가 제일 많고 내셔널리그 챔피언까지는 제일 많아 근데 월드시리즈 준우승이 서른 팀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팀 중에서 월드시리즈 챔피언 최다 팀은 카디너스죠 어쨌든 그만큼 다저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다저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라소다에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하고 멀지 않은 곳이죠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인데 LA에서 돌아가셨고 물론 선수 시절이 있었어요 투수였고 왼손 투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부지역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입단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입단을 했는데 마이너리그 때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면서 메이저리그 데뷔는 다저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다저스에서 잠깐 뛰고 1956년 캔세스 시티 에슬레틱스를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도자 소속 팀은 다저스에서만 지도자를 했고 그래서 역시 리그 감독상 하고 월드 챔피언 이력이 있는 감독으로 그 다저스 에서 사용했던 등번호 2번이 영국 10번 당연히 감독 자격으로 명예의 전당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라소다가 이제 다저스 역사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냐 하면요 라소다가 감독을 은퇴한 이후에 다저스가 작년까지 계속 월드 챔피언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승한 거야 그래도 뭐냐 자기 물러난 이후에 다저스가 우승하는 거 한 번은 보고 갔어 음 못 보고 갔으면 진짜 한이었을 텐데 약간 나는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뭔가 우승을 봤으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우승 봤으니까 좀 뭔가 그래도 갑작스럽게 급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는 길은 좀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 약간 우승한 걸 다시 봤으니 여한이 없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오래 살았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호상이죠 음 그래서 감독 시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근데 마이너리그는 씹어먹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은퇴를 해요 평균 자책점 6.48로 근데 사실 마이너리그 때 동료 중에 논 드라이스데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이스데일이 이제 여기 ppt에 안 적어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드라이스데일을 향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했대요 사인 받아두세요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 거예요 훌륭한 투수가 될 거예요 했더니 네 드라이스데일은 명예전당 갔죠 근데 이후에 이제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이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라이스데일이 나중에 라소단을 향해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인 받아두세요 나중에 훌륭한 감독이 될 사람이에요 그랬고 1960년 스프링 캠프에는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왼손 투수 유망주를 위해서 라소다가 자리를 빼줘야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은퇴했어요 그리고 라소다를 빼고 새롭게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샌디 코펙스예요 그 유명한 코펙스는 아직도 살아있죠 음 살아있는 전설 음 어쩌면 다저스 역사상 최고의 왼손투수 20세기 최고는 코펙스예요 21세기 최고는 컷쇼고 음 컷쇼는 아직 현역이고 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라소다는 이후 이제 그 코펙스가 자기보다 후배니까 이런 얘기를 남겼다 그래요 코펙스 같은 유명한 투수들만 나를 밀어낼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실제로 로스터 대신 들어간 사람이 코펙스 코펙스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좀 라소다가 뭔가 언행이 되게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웃긴 말들도 있고 뭐 좀 되게 울리는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마냥 그 침울하게만 진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컨텐츠는 자 그러면 선수 경력은 그렇게 짧았는데 그럼 지도자로서 어땠느냐 자 일단은 다저스에서 뭐 스카우트도 일하고 마이너리 코치도 쌓고 그래서 이제 다저스의 삼루 주로 코치가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1976년 그 그 당시 다저스의 명감독이었던 월터 에스턴이 은퇴를 해요 그래서 시즌 4경기를 남기고 은퇴를 해요 그 시즌 어차피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이 이제 그 좌절이 됐을 때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그 내셔널리그가 이제 동부지구 서부지구 난인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은 메이저리그가 포스트 시즌 저렇게 많은 팀이 나가냐 싶겠지만요 처음에 월드 시리즈는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없었어요 그냥 정규 시즌에서 각 리그에서 1등했던 팀들끼리만 월드 시리즈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지구가 개척되고 나서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디비전 시리즈는 1995년에 시작됐어요 자 근데 이 엘스턴도 아마 내가 알기로 아마 감독 자격으로 명예전당 갔을 거예요 월드 챔피언 4번 했던 감독이니 뭐 못 간 게 이상하지 못 간 게 이상하지 이 사람은 어쨌든 1954년부터 감독을 했으면요 브루클린 다저스가 LA로 연고지로 옮기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한 감독이야 어쨌든 역사에 산 증인이지 이 사람도 자 그래서 라소다가 이제 1976년에 4경기를 를 맡아서 시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즌부터 정식으로 이제 쭉 감독을 하는데요 정규 시즌 3040경기에서 1599승 2무 1439패를 해요 무승부 경기가 2번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은 7번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카운트는 안 들어갔는데 1994년도 그 시즌이 중단될 때까지는 리그 1 지구 1등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시즌이 중간에 끝나버렸거든 사실 그래서 1994년에는요 우승한 팀이 없어요 지구 우승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애틀랜타 브레이버스도 그 10몇 년 연속 동부지구 우승 그 카운트 할 때 1994년은 빼고 계산해요 그리고 1981년은요 그때는 선수 노조가 중간 파업을 해가지고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나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KBO 리그 초창기 때처럼요 전반기 1등 팀 후반기 1등 팀 그러면 각 리그별 총 4팀이 포스트 시즌을 하겠죠 그래서 포스트 시즌 챔피언십 시리즈 전에 예비 라운드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에만 1981년만 전반기 리그 후반기 리그가 있었어 그렇고 어쨌든 뭐 근데 이제 1981년 전반기 서부지구 우승을 해서 그때 월드 챔피언까지 가요 네셔널리그 챔피언 4번 이게 놀라운 게요 1977년이 풀타임 감독 첫 시즌인데 내셔널리그 챔피언 먹고 월드 시리즈까지 가요 2년 연속으로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전 감독이 팀을 잘 짜놓 그러니까 전 감독 시대에 이미 팀이 잘 짜여 있었는데 그 다음 감독이 지구 막 우승하고 막 이런 거를 막 거져먹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유중일 감독도 물론 그 뭐냐 KBO 리그 역대 감독 그 기록 중에서는 굉장히 꽤 높은 순위에 있는 감독이긴 해요 물론 첫 시즌부터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기는 했는데 음 근데 솔직히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가는 것도 힘들어 어 어쨌든 그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제 1981년이랑 1988년은 월드 챔피언까지 했죠 감독 맡았던 20년 동안 그 그 그 중에 13년을 지구 1등 또는 지구 2등을 했어요 무려 13년은 당시에 서부지구 2위면요 당시 서부지구는 5팀이 아니에요 응 당시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5팀이 아니고 더 많았어요 왜냐면 1994년에 중부지구가 새로 생길 때 동부에서 몇 팀 서부에서 몇 팀이 쪼개져서 생기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기는 게 중부지구였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구 우승 지구 2위 하는 게 그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자 라소다 감독이 잘했던 게 젊은 선수들을 좀 사기를 독렬을 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잘 육성시키는 거를 잘했다 그래요 당시 이제 구단주와 지금도 이제 뭐냐 저기 박찬호 씨하고의 인연으로 피터 오말리 피터 오말리 씨가 꽤 유명한데 비싼 선수만 영입하는 것보다 그 뭐냐 젊은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조금씩 키우는 거를 중점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의 그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도 그 젊은 선수 자원도 굉장히 육성 잘 하죠 물론 무키베츠한테 12년 기약 플렉스 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선수들을 일단 한번 기용을 하면 신뢰를 계속 한대요 그래서였는지 그 그 라소다 감독이 후반기에는요 이제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노하우가 좀 생겨서인지 이제 이그 신인상을 5년 연속으로 배출을 해요 1992년 신인상이 일루수 에릭 해로스 1993년에 포수 마이크 피아자 특히 피아자는요 드래프트 거의 꼴찌 순위 지명이었는데 그것도 포수였는데 포수 출신으로 현재까지 400홈런 친 포수가 피아자밖에 없죠 물론 포수 출전 경기로 한정하면 400개가 안되지만 음 그리고 이 5명의 신인상 중에서 명예전당까지 간 사람은 피아자밖에 없어요 뭐 한 번에 못 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1994년에 라울몬드씨 음 그 다음에 1995년에 일본인 선발투수 노모 히데오가 이때 신인상을 따요 근데 노모가 등번호가 16번이잖아 원래는 박찬호씨가 그 한양대 시절까지는 등번호가 16번이었어요 근데 다저스에 그때 16번이 없었어 1994년에 16번에 자리가 없었어요 누가 쓰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박찬호씨가 등번호를 어 그러면 뒤집어서 61번 했더니 아무도 그 번호를 가져갈 생각을 안해 그래서 뭐 박찬호씨는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는 동안은 61번만 썼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61번만 썼고 결국 결국 사실 이제 우리나라 야구에서 61번 하면 박찬호씨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된 그게 된거지 물론 다저스에서 61번이 영국 10번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는 61번을 쓰더라고 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1995년에 이제 노모가 왔는데 그때는 또 16번이 자리가 벼가지고 노모가 16번을 각오한거야 음 뭐 대신에 등번호가 더 확실하게 각인된 경우는 이제 박찬호씨가 되겠죠 거의 이제 보통 코치 감독들이 갖고 갈 정도의 번호인 뒷번호 선수들이 웬만해서 잘 안 갖고 가는 번호죠 음 뉘엔진 선수 봐 뉘엔진 선수 99번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99번에 그 강렬한 그 임팩트가 있잖아요 지금 등번호 99번 하면 당연히 뉘엔진 선수가 떠오를 정도로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1996년 신인상은 외야수 타드 홀렌스워스 음 다 이제 내가 박찬호씨 시절 때 야구 봤을 때 다 다졌어요 그 라인업에 있었던 사람 그 다 주축 선수들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1996년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찬호씨 같은 경우는 그 그 1994년 개막 로스터에 들어가요 입단하자마자 마이너리그 거치지 않고 그 개막 로스터 들어갔다가 더블에이로 내려가요 1994년은 더블에이 1995년에는 트리플에이 거쳐서 1996년에 다시 이제 불펜으로 합류를 해요 스윙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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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를 하는데 이때 이제 뭐냐 그때 뭐냐 등판 기회를 부여를 한게 라소다 감독이다 그리고 이제 1997년부터 풀타임 선발을 하게 되죠 음 자 근데 사실 라소다 감독이 본인도 투수 출신이었는데 투수 관리는 그렇게 잘 못했다 그래 약간 투수들 혹사시키는 걸 좋아했다 그래 이제 멕시코 출신의 페난도 발렌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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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신인상 받은 시즌에 싸이옹상까지 동시받은 선수가 이 발렌수엘라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보너스 실버 슬러거 타격도 좀 했나봐 근데 이제 발렌수엘라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스크류볼이 주목이었던거야 그래서였을까 스크류볼이 발렌수엘라 이후 스크류볼이 주목인 투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스크류볼에 이 어깨에 무리가 가는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다른 변형구종이 생긴게 서클 체인지업이에요 그러고 그 근데 이제 발렌수엘라는 그것도 있지만 라소다가 어? 자 신인상하고 싸이옹상을 동시에 받았어 자 뭔가 풀풀 냄새가 풍기지 않나요? 혹사의 냄새가 첫 시즌부터 그렇게 굴렸으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굴렸겠어요 사실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팀에서 이닝을 나눠 먹어줄 구원투수들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하나이글스 시절에 좀 많이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은 것도 있긴 있어요 결국 어깨수술 받았잖아 유현진 선수도 응 그러니 2006년에 신인상의 MVP 동시에 다 땄잖아 응 그래서 결국 이 혹사 후유증으로 1991년에 스프링 캠프 도중에 방출을 시켜요 그래서 발렌수엘라가 한동안 다저스에 좀 삐져 있었어 그러다가 다저스가 이제 히스패닉 팬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라디오 중계에 그 에스파뇨 전용 채널을 만들까 생각 중인데 혹시 여기 해설할 생각 없니? 했더니 그래? 하면서 그때부터 다저스에서 이제 에스파뇨 해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국대 투수 코치도 몇 번 했죠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렐 허시아이저 허시아이저는요 그 원래 어릴때는 정면승부를 잘 못하는 투수였대요 그러니까 나서다가 허시아이저를 불러다가 야 너 타자들한테 진짜 그 그냥 끈질기게 그 물고 늘어져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한테 별명을 붙여주겠다 불독 그래서 붙은게 불독이에요 어 응 그랬더니 점차 성장해서 1988년 커리어 하이시즌을 만들죠 23승 8패 2.26 5경기 연속 완봉승을 하는 동안 이 여태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죠 59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 음 이 기록을 깼고 그 해에 월드시리즈 챔피언까지 먹고 이때 허시아이저가 NACS MVP 월드시리즈 MVP를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싸이 영상까지 먹고 응 허시아이저의 주무기는 우리도 잘 알겠지만 뭐 투싱 페스티볼 싱커 이쪽에 달이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투싱 페스티볼이랑 싱커도 어깨에 무리는 간다 결국 어깨 과부하 누적으로 그 어깨 부상 후유증으로 그래서 1994년 박찬우씨가 다저스 입단식 할 때는 그때는 만났던 사이인데 박찬우씨는 그때 메이저리그 개망 로스터로 합류를 했지만 허시아이저은 네 얼마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또 박찬우씨가 1994년에는 얼마 안 있어서 AA로 내려가긴 했지만 음 그 이후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한 다음에 이제 투수 코치 활동하면서 박찬우씨에게 투싱 페스티볼을 전수해준 그런 코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2013년때는 그 ESPN 해설로 활동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다저스가 자체 스포츠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스포츠넷 LA 라고 채널이 있는데 그 그 몇 년 전까지는 빈 스컬리씨가 홈경기 장래 아나운서 장래 해설을 했잖아요 원정경기 해설을 허시아이저가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 1996년에 이제 심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76경기만 하고 감독을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1997년 명예전당 투표에서 감독 자격으로 헌액이 돼요 음 그러면서 등번호 2번이 다저스의 영국 10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장하고 구단 부사장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시즈니올림픽 때 미국 국대 감독을 맡아서 금메달을 따요 이때 대한민국이 동메달 따죠 음 그래서 그때 아마 대한민국 선수들하고 좀 몇 번 만났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001년에 메이저리그 올스타게임 때는요 삼루 주로 코치를 임시로 이벤트성으로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블라디미르 게레로 시니어 가요 지금 명예전당 간 그 선수예요 그 명예전당에 간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그 타석에 들어섰는데 타석에서 배트가 부러진 거야 그 배트 파편에 이제 가슴 쪽으로 날라오니까 아이고 뭐니나 해가지고 그 나이에 그 나이에 그 엉덩방을 찌는 거야 그래서 선수들이 그 그 엉덩방 이럴 때 이제 그런다고 해서 라 쏘다가 제가 벤치로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선수들이 저기요 선배님 이거 쓰고 하세요 하면서 포수 장비를 갖다 줬다 그래요 그 포수가 보호구가 제일 내구성이 좋은 거 알죠 그래서 그거 갖다 줬다 그래 그 그리고 이제 박찬호씨의 야구 은사다 보니까 2005년에 이제 박찬호씨가 그 결혼식 파티를 총 3번을 해요 시즌 끝나고 미국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겨울마다 우리나라 잠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한번 파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찬호씨의 처갓집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 파티를 또 해요 응 그래서 총 파티를 3번 했다 그래 이 3번 파티를 하는 그 사이에 첫째 딸 응 첫째 딸이 생겼지 그때 뱃속에 생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뭐냐 뭐냐 그 본인 장수술 받고 딱 회복 중인데 그 수술 받고 회복 중인데 그때 이제 출산 지켜봤죠 그렇다고 하고 그때 이제 그 결혼식 파티에 참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9월 22일에 그 이제 본인 생일이잖아 본인 생일인데 홈경기가 샌프란시스코 장현창으로 경기였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카 기념으로 1일 명예감독 초대를 받아가지고 팬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거 불러줬다 그래요 팬들 앞에서 생일빵 어쨌든 생일빵 어쨌든 생일빵을 했고요 그날 이겼는지는 모르겠어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는데 참고로 2011년은 컷쇼가 싸이 영상을 처음 받으시지 이렇게 근데 이제 라소다가 나중에 은퇴하고도 되게 영향력이 큰게 다저스 단장인으로 잠깐 있었던 폴 디포데스타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다 그래 그 디포데스타는 이제 머니보이스대 때 빌리빈의 그 보좌를 맡은 적이 있어요 단장 보좌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세이버매트리스 이론 그 신봉자죠 빌리빈 디포데스타 케빈 타워스 앤드류 프리드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세이버매트리스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제 라소다하고 디포데스타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결국 힘싸움에서 밀려가지고 디포데스타가 2005년 끝나고 단장에서 짤려요 안겨도 성적도 안 좋았겠다 하면서 음 근데 2004년에 디포데스타 단장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최희석 코치하고 브래드 페니가 그때 같이 플로이다 말린스에서 그 트레이드로 넘어왔었잖아요 근데 최희석 코치가 그때 뭐 좀 불안전 플랫툰이긴 했지만 2006년에 그래도 스프링캠프까지는 갔어요 그 연봉 조정 자격 없고 재계약까진 했었어 다저스랑 근데 월드베이스보 클래식 갔다 오니까 웨이버로 쫓겨난 거야 어 서재윤 코치는 그 월드베이스보 클래식 참가하는 그 시점에 트레이드로 다저스로 오고 최희석 코치는 웨이버댕과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월드베이스보 클래식 때까지만 해도 이제 최희석 코치가 서재윤 코치한테 형 우리 이제 같은 팀에서 뛰는 거야 하는데 네 월드베이스보 클래식 끝나고 나니까 웨이버댕과 그 이후 최희석 코치는 메이저리그로 노스타에 다시는 못 들어오죠 뭐 그렇게 됐고 자 라소다가 주요 어록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 1년 중에 가장 슬픈 날은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가장 슬픈 날에 나도 가끔 야구 중계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되게 슬픈 날이라고 뭐 월드 시리즈 끝나는 날 뭐 한국 시리즈 끝나는 날 뭐 이럴 때 지난 겨울은 한국 시리즈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시리즈 끝나는 날 솔직히 좀 슬프긴 했어요 이 날 끝나야 되나 뭐 이런 거 7차전까지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 아이블리 다저 블루 자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다저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제 그 샌디쿠펙스라든지 뭐 커쇼라든지 진짜 그 다저스 한 팀에서만 뛴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다저스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 여기서 따와가지고 배영수 코치가 푸른 피가 흐른다 약간 이런 말 한 적도 있죠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라소다가요 진짜 특이한 게 먹방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런 말이 남겨요 이긴 날에는 이겨서 행복해서 많이 먹고 진날에는 슬퍼서 많이 먹고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되면 슬망해서 많이 먹는데 그냥 먹는 거를 합리화하는 말이죠 프로 먹방러지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었대요 라소다 감독하고 밥 먹으면요 최소 4,5일은 쉬어야 됐대요 선발 투수 로테이션처럼 그 정도는 해야지 자신의 본래 식사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고 뭐 선발 로테이션이요 그리고 라소다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뭐 세 경기 하면 한 경기는 좀 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경기는 이기고 그 나머지 한 경기가 순위 가르는 경기다 나름 일리는 있는 게 보통 야구가 시리즈가 3연전이 많죠 그래서 3연전에서 2승 1패하면 위닝 시리즈 1승 2패하면 루징 시리즈 그러잖아 그리고 보통 뭐 메이저리그에서요 각 리그 15팀 중에 리그 승률 1위하는 팀은 보통 6할에 찍어요 보통 6할에 찍고 KBO 리그에서 보통 리그 1등 2등이 6할에 찍죠 음 보통 그 정도는 해야 뭐 리그 1,2등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투수는 투구 횟수가 아니라 뺏어낸 아웃 카운트로 금류를 받는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그 투구 수도 카운트를 하기는 하지만 이닝을 산정하는 기준은 아웃 카운트라는 거 음 자 그리고 내가 가장 기쁠 때는 경기에서 이겼을 때고 두 번째로 기쁠 때는 경기에서 졌을 때다 아니 아니 경기에서 지는데 왜 기뻐요 음 이거 자체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음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요 1년 중 가장 슬픈 날이 무슨 날인지를 생각해보면 경기에서 저도 왜 기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블헤더를 좋아하는 이유 더블헤더를 하면 그날 유니폼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되게 단순하죠 음 그리고 이제 화제의 언행들 1977년에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풀타임 감독 첫해에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갔는데 월드시리즈 4차단에서 그 양키스하고 4차전 경기 중이에요 어때요 보통 그 메이저리그는요 경기 중간에도 막 그날 그 등판하지 않는 선수는 인터뷰 막 안하고 그러잖아요 음 막 전날 등판했던 선발투수 막 인터뷰 시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뭐냐 미국의 스포츠 방송국장 하나인 CBS가 그 뭐냐 저기 목동에 있는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음 거기서 그 인터뷰 한 다음에 실수로 마이크를 안 떼간 거야 그랬더니 그날 그날 다저스에 선발투수가 더그 라오였는데 라소다가 그 이제 투수교체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가 이제 불펜 쪽에 불펜 코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던지는 거 보고 불펜에 신호 줘라 상황 봐서 그랬더니 라소다가 뭔 소리냐 니 오늘 좀 얻어맞고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투수교체 타이밍 문제로 욕까지 섞여가면서 막 그 싸우는 말들이 진짜 막 그 애프로 시작하는 욕도 막 나오고 근데 그 말이 cbs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그대로 그 말싸움이 생중계가 되어버린 거야 라이브로 흔히 말하는 그 진짜 그 방송사에서 필터링 하는 거 말고 그냥 그 인터넷 방송들이 다 그냥 생중계가 되어버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경기 그대로 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해에 콩라인은 탔죠 그리고 더그라오는 혹사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 2년 뒤에 은퇴했어요 ㅋㅋㅋㅋ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미국 국대 감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시드니올림픽 금메달 딴 다음에 아마 이거 인터뷰였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호주 땅이라서 그랬는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이 유 헤이 유 어이 당장 쿠바로 돌아가 카스트로가 니들 사탕수수밭으로 보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토미라소다가 정치성향이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에요 그 커트실링하고 정치성향이 같아 이렇게 커트실링도 공화당 지지자잖아 응 근데 어느 정도로 공화당을 지지하냐면요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한 적 있어 그때부터 형동생 하는 친구 사이였던 거야 그 시절부터 주지사일 때부터 레이건이 야구 좀 좋아했나봐 어쨌든 그랬는데 친구사이긴 했는데 레이건은 사실 컵스패디였다 음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소다가 그 SNS에다가 그 지역 라이벌인 에인젤스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유일한 천사들은 천국에 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늘에서 다저스를 굽어서 입히신다 천사들 에인젤스 네 그 영화도 있잖아 웨아의 천사들 그 캘리포니아 에인저스 시절의 그 영화인데요 어쨌든 그 천사들 그 날개 달린 천사들은 에너하임에 있는게 아니고 천국에 있다 응 그리고 그 천국에서 다저스를 고거 살핀다 어쨌든 그건 저격하는 글이 있었어 근데 딱 이맘때쯤에 마이크 트라웃 막 그 진짜 마이크 트라웃이 그때 센세이션을 불러오는 그 시대인데 참고로 나는 내가 2010년에 스마트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스마트폰 장만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SNS 할 때 막 유명인들 트위터를 좀 따라가는 성향이 좀 있긴 했어요 난 처음에는 그래서 좀 그래서 나는 그 토미라소다의 트위터는 되게 오래전부터 봤던 걸로 알고 있어 응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츠 원전경기 갔을 때요 치어리더처럼 코스프레하고 약간 그 응원 안무를 한 적이 있대요 사실 다저스하고 자이언츠가 내셔널리그에서 제일 사이 안좋은 팀 그 둘인거 알죠 어 내셔널리그 최고의 앙숙이 다저스랑 자이언츠인데 자이언츠 팬들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서 그냥 막 돌 던져도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저 사람이 라소다라는 걸 알고서는 아 쟤 라소다구나 아유 냅둬 냅둬 그랬대 라소다니까 할 수 있는 퍼포먼스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소다가 심장이 안좋아서 감독을 그만뒀었잖아요 어쩌면 켄 리젠슨도 라소다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켄 리젠슨은 지금은 본인이 이제 수술도 받고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이때 의사가 라소다한테 토미 식단 조절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이어트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때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번 그 이제 관상동맥에 그 스탠스 수술 한번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때 의사가 식단 조절 관련해서 그 스파게티 좀 덜 드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 그랬더니 라소다가 이거 그 온라인 뉴스 찾아보면 있어요 그 라소다가 이런 말 했어요 이 스파게티 못 먹느니? 그냥 죽고 말지 뭐 스파게티를 못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음 그만큼 스파게티를 좋아했다는 뜻이 되겠어요 프로 먹방러에 하여간 그 스파게티 못 먹으면 뭐 형기증 나나? 음 근데 사실 좀 먹는 거로 관련해서 결국 체중 조절 못해서 최근에 그 빅조씨가 좀 안타깝게 됐었잖아요 결국 빅조씨가 좀 결국 떠났는데 빅조씨는 솔직히 좀 안타깝 저 음 사실 빅조씨는 한번 다이어트도 성공한 적 있었는데 음 자 그래서 라소다가 사실 건강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서 그래도 90대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향년 93세였잖아 만 93세인데 잠깐만 좀 내가 좀 끼리끼리 계산 좀 해볼게요 만 93세 2020년에 만 93세였고 그 뭐냐 거기서 잠깐만 24를 좀 빼볼게요 야 거기서 24를 빼면 그 60대 후반이에요 60대 후반에 심장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 만 69세? 어 만 69세인가? 그때 감독을 그만뒀거든 응 그 거의 70대 다돼서까지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으로 한번 그 쓰러졌던 이후 사실 그 이후 어떻게 좀 그래도 심장관리를 어느 정도 해서 한 8년을 더 살았어요 응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다저스에 그래도 2020년 우승을 지켜본 다음에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다가 엊그제 사실 그래서 상태가 호전돼서 퇴원을 했었대요 퇴원해서 집을 왔는데 갑자기 심피해 기능이 심장이 멎은 그 증상을 보여가지고 좀 쇼크가 왔나봐요 그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에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아마 그 인공호흡 이거 그 뭐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거 그 셋 둘 하나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인공호흡 하다가 심장에 충격 줘가지고 그 의식 재찾기 해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간걸로 같아요 그래서 박찬호씨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문안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슬퍼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박찬호씨가 지금 샌드위고 파드리스 그 구단 약간 프런트 임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미국을 자주 갈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이제 라소다를 이제 한번씩 그 인사차 만났었나봐요 그랬는데 안타깝게 갔다고 하니 진짜 박찬호씨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애 어쨌든 그래서 음 사실 이제 그 라소다 관련된 여러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이리저리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라소다 같은 경우는 지병 심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건강문제 때문에 좀 그래도 항상 뭔가 데뷔는 하고 있었던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90대까지 정정하게 살았었는데 퇴원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또 그렇게 떠났다고 하니 사실 조금 되게 살짝 좀 놀라긴 놀라하면서도 그래도 사실 90대까지 살았으면 그래도 많이 천수를 누리고 간거죠 세상 그래도 오래 살았고 이 그리고 사실 라소다가 1988년에 다저스 월드 챔피언 트로피 안겨준 이후로 그 다음에 라소다가 물러난 이후로 아무도 그 웃음을 못 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결국은 끝내 이제 우승을 해냈잖아 그래도 라소다 입장에서는 자기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래도 우승 한번 보고 이제 편히 눈을 감았다 그래도 죽기 전에 우승 한번 보고 간다 약간 그래도 그래도 우승을 봤으니 여한 없이 편하게 눈을 감았을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여한은 없을 거야 뭐 내 생각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사실 이제 좀 그런 심장 쇼크로 가는 경우가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갑자기 가는 거잖아 물론 이제 라소다 감독은 그런 데뷔가 좀 돼 있긴 했었지만 내가 외할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었거든요 하트하트 그러 사실 2년 3년 전에 갔어? 아 맞네 2년 전에 갔네요 2년 전에 외할머니가 갔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심장 쇼크로 갔는데 사실 그때 외할머니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갔거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죠 친할머니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좀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요양병원에서 다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할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할머니는 그래서 그래서 엄마도 그때 그 장례식장 도착하자마자 막 그때 진짜 우리가 저녁에 출발해서 진짜 밤늦게까지 그냥 밥 먹을 때만 휴게소 한 번 들르고 그 다음에 계속 달렸을 거예요 계속 계속 그 달려가지고 구례병원 장례식장까지 간 다음에 그때 엄마가 진짜 그 멘탈 나가가지고 막 막 엄마 어딨어? 하면서 막 달려가더라고 뭐 그렇더라 어쨌든 천수를 누리고 이제 정말 장수한 장 90대까지 살았으면 진짜 장수한 거죠 정말 정말 천수를 누리면서 그래도 본인이 다 이제 건강문제 때문에 물러나고도 20년을 더 살았죠 그래도 그 정도의 건강관리는 좀 했었나봐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이제 다저스 경기도 많이 보고 또 결국은 다저스 자기 물러난 다음에 다저스 우승 한번 더 보고 그래서 갔죠 그래서 정말 푸른 피가 흐르는 토미 가 그래도 이제 저 세상에서 이제 아프지 말고 또 또 이제 그 다저스를 그곳에서 또 수호해주기를 뭐 그렇게 다저스 팬들은 아마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음 may he rest in peace 음 좋은 곳에 갔겠죠 아마 우승에 대한 영화 이제 우승에 대한 하나는 풀었으니까 하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